야 우리 내일 5시야만 하는거 맞지? 아 맞다 맞다 너 안가지 아 내가 계속 까먹네 그래 형 형 여기 주트키맵이다 형 그러게 잘 됐으면 좋겠네 전판 졌나봐요 아 전판에 좀 졌어 노탱인 팀한테 졌어 노탱인 졌어 왜 졌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리퍼 때문에 그니까 다같이 들어가야되는데 안들어오더라 진보를요? 아니 전판이 변함에 말이 없어 아휴 빨리빨리 좀 해 야 우리께 헤어하는게 그래 뭐 아 이 피씨발잖아 야 피씨발 뭐 욕하는 애들이 있어 피씨발 왜 이렇게 욕하는 애들이 있어 왜 이렇게 이 파 아 안돼 죽겠다 아 안돼 죽겠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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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죽는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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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죽는다 저거 절씨발 원힐이야 어? 진짜네? 야 엄청나다 힐 한 명만 졌어 죽였어 왜 왜 또 원힐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짠다 찌진 원을 생각하세요 그쪽에서 아니 뭐하는거야 가능이 없어 디바 있구요 라인 있어요 아 어디갔냐 윈스턴 있어요 윈스턴 안 걸리네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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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정면으로 아니 루시오 남았어 루시오 남았어 나이스 빨리 포지션 잡아요 포지 잡았으면 파란 하자 파란 파란 안 해 됐다 내가 제일 걱정한 게 이건데 그리고 파라 잡을 수 없어 지금 그러네요 영재 파일도 없으세요 아까 세제 마시다가 일사 세트 장패 없어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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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가 시야가 안 보이네 왼쪽에 있어 왼쪽 아래 있어 다 왔네요 저 궁 있어요 정재 나와 정재 나와 아 그렇지 야 뒤로 좀만 와봐 어 파라도 궁 살았다 아 걱정 가네요 지금 파라 잡아야 되는데 아 파라 잡을 게 없다 아예 아 어떡해 이렇게 되면 파라가 존나 힘 받는데 아휴 나중에 우도그가 갈고리를 끊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궁 써야겠네 지금 궁 쓰세요 나이스 어 뭐야 잡을 거 없다 병끌 병끌 돼 뒤 어? 아 뒤네 아이씨 못 맞겠다 석양이었다니 뺄까요? 어 어 코너였어 파라가 떠오른다 이제 보루쥬 맥크리 보루쥬 맥크리 가요옹 어! 된다 문 열린다 나온다 들어온다 어디갔어 들어가시죠 아 나 시장 드셨어 억지로 나갈 필요 없겠지 못하는 거 장난하네 너 앞으로 가 링스타나 났어요 저 리퍼로 좀 바꾸겠습니다 어 나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? 그럼 형 호주 안한테 이제 힐러 하는 게 낫혔어요 팔 없어 뭐? 팔 없어 팔 없다고? 어 뭐야 다 없네 야 어디 갔어? 리퍼 어디 갔어? 떨어졌다 어? 싸일? 아 숨이야 아 나 루시아트 받고 죽었다 여기 에너지 어디 있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60초 하나 왼쪽 하나 왼쪽 아마 윈스턴이 뛰어들 거에요 아마 윈스턴이 아니라 쟤가 돌아간 거 같아 윈스턴 있다 윈스턴 맥크리가 돌아간 거 같아 아 아 나 나 뒤에 뒤에 그래 조심 떨어졌어 1번 와씨 어디에 밀쳐내 나를 아 형님도! 저기야 네 제이 인데요 뭐? 아 이씨 미친했끼 아이고 뒤로 좀 빼야겠다 1분 30초 이쪽에 맥크 있어요 우리 중에 킬금 딜금 있어요? 없어요 없어? 응 와이 너 킬금 딜금 아냐? 네 아니에요 아이고 나한테 주면 어떡하니? 죄송해요 겐지 줄렸는데 안되겠다 다 쓰러야겠다 아 씨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. 나이스. 와우. 우리 봤어? 어디 갔어? 아 죽었어요. 봤어 죽었어요. 안 돼. 아 보릴라가 길막했어. 아이고. 5초 남겼는데 5초. 시간은 다 끌었네. 아 5초만 뻗길걸. 5초. 우리가 5초 이상으로 해야겠네. 아이고. 그러면 라인에 로드오고 있으니까 딜을 형 일단 저거. 크로우야 저거 해. 굳이 뭐냐. 아이고 싶어. 욕 나오려고 그러네. 힐러 힐러 힐러. 아 메르시 잘 못하는데. 메르시 할까? 야 니가 탱. 니가 딴거 해라. 아이고 싶어. 욕이나 하고 다른걸로. 내가 딱 다 골란다. 아 뭘로. 뭘로. 리퍼해. 그래. 내가 욕을 안하고 싶은데. 애들. 야 아예. 채팅을 끊은거 같은데 그냥. 채팅은 안 끊을텐데. 듣는건 끊어도. 아아. 신고해야지. 쩐다. 에휴. 또 이런. 역시 저런 애들이 있구나. 에휴. 얘들 탱을 좀 잘했나? 올라오. 앞에 조심해야되. 전면에. 어. 소저. 전클렛도 있다. 로드호그가 킬드위건이구나. 나우스 있어. 뭐야. 아 형. 기다려야 할 것 같아. 그럼. 아. 아. 정클렛이 있을 것 같아. 지금. 아. 아. 죽는다. 어우. 씨. 뭐. 정클렛 좀 해볼까. 우리 뒤에. 아. 진짜. 저희 둘 버리는건가? 쟤 둘 버리는건가? 에휚. 어우. 아. 고. 간다. 아. 으악. 이제 스토드 떨어져 나 진짜 못 주는데 나이스! 어 뭐야 메르시가 잔다 메르시 파트네 이거 어 살려 도망가 도망가 메르시 파트네 이거 느낌이 아 무식하게 돌진하네 라인이 무식하게 돌진하네 근데 형 이거 위험해 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 야 진짜 형 위에 팔아 팔아줘 아 이런식으로 아 아 이게 라인 정크랩 두개 다닐 데가 없는데 위에 톨 잡았어요 내가 죽었네요 야 이대로 가다는 노답이 있다 이런 뭐 못 밀어 이거 이거 이대로 가다는데 아 진짜 걔 던지네 그냥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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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날아오시 형님 아 여긴 아는데 힘들 거 같애 길이기 있다 길이기 길이기 있다 오 다행이다 야 죽었다 아 피 먹었어 하아 영웅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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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